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아젠다를 발굴해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그건 결국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어느 걸 더 우선적으로 하고 어디에다가 더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는 찾아낼 수 있는 대통령이라면 대통령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어느 행정 각부에서 보고가 이렇게 올라오면 벌써 딱 보고 거기서 감을 잡고 여기서는 뭐가 문제고 일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고 이거는 나한테 보고 올릴 것까지는 안 되는데 왜 나한테 갖고 왔느냐. 또 나한테 올라와야 될 게 왜 안 오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저는 참모가 잘 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그런 일들을 해가는 과정에서 참모나 또는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고 바깥과도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바깥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일정에 짜여 있어가지고. 그리고 참모들이 만들어주는 해서 올리는 일정이라는 게 다. 정권 내부의 그 일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많은 그 지식인들이나 언론인들 뭐 또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진솔한 의견을 듣고 이러기가 참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모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이런 것들은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일정도 좀 잡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올라오는 거대로 하면은. 아무런 저게 안 됩니다. 또 여야 정치인들 특히 뭐 야당 정치인들하고의 또 커뮤니케이션 그런 걸 어떻게 균형 있게 좀 분배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가져야죠. 그런 일머리를 그런 큰 의미에서 일머리를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대통령이 되신다면 즉시 바꿨으면 좋겠는 정책들이 좀 있을 거 같거든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주택 정책 그리고 세금 정책 세제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죠.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린다고 그러는데. 그 상황에 맞게. 다만. 그 시장의. 생리를 중시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개천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강을 만들고 이게 어디로 또 흘러가면은 그 흐르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제로 해서 하천 유역도 개발하고 시설도 만들고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제도를 개편을 해나가야죠. 윤 후보님은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예를 들면 측근 인사.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캠프에 관련하여서도 윤 후보님이 어떤 친구들 검찰 조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고요. 그래서 공정한 인사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뭐 검찰에 있으면서 뭐 어떤 수사팀을 구성하거나 뭐 이 검사들 인사를 할 때도.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했습니다. 공안 검사들도 많이 제가 발탁해서 썼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국정원 수사팀이라는 게 다 공안 검사들인데요. 그래서 또 공안부의 실력을 또 제가 알거든요.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썼고. 물론 뭐 제가 능력이 있지만 거기까지 아직 못 본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뭐 어디나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실력이 없고 저하고 가까운 사람을 쓰고 저는 실력이 없는 가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일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하고 가깝게 지낼 시간도 없고 아니 맨날 일하고 살아왔고 일 이외에 제가 제 별도의 라이프라는 게 없는 사람인데 능력이 없고 일을 잘 못하는 사람하고 가까워질 기회도 없어요. 다만 이제 제가 급한 일을 막 이제 해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유능한 사람. 한 다리 두 다리 건너가지고 제가 실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을 잘한다고 일머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로부터 또 추천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국정을 맡게 되면은 이제 좀 더 널리 인재를 좀 찾아야 되겠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야 쓰겠지만 이거는 이 조직이 크지 않습니까 국가 정부 조직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직접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널리 인재를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을 저는 공무원들은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머리가 없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도대체 청렴하다고 해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과 코어워을 할 수 있는. 좀 소통 능력이 있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일머리이기 때문에. 그 널리 좀 등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후보님께서는 대통령이 되신다면 윤석열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하실 건가요. 이명해이죠 그런 사람을. 그래야 저도 삽니다. 대통령 주변에 또 권력이 있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검찰에서 좀 쳐줘야. 대통령한테도 좋은 거예요.